조국달 의사 면허는 범죄 수익. 축하하는 사람들은 공범. 나 진짜. 우리 안철수 대표의 뭔가 애잔함이 느껴집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는 본인 스스로가 대권 후보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내려오셨어요. 수준이 안 되니까 내려오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제 대권 후보로 쳐줍니까? 이렇게 내려오니까 나름대로 이 서울시장은 그냥 내가 따놓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질 줄 알았는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뭐 국민의힘 같은 데서 어서 오십시오. 제가 꽃길 깔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나경원, 오세훈 등등이 지금 막 경쟁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면서 국민의힘의 어떤 서울시장 후보 경선 레이스가 불이 좀 붙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면 안철수는 완전히 눈 밖에 나는 거죠. 안철수를 누가 돌아보겠습니까? 꼴랑. 의원 셋 있는 곳에서. 그것도 전부 비례대표로 된 그런 곳인데. 그렇다고 해서 열린민주당처럼 의원들이 막 열심히 두각을 나타내면서 전국을 주도해 나갑니까? 막 가가지고 캐스팅보드가 돼가지고 새로운 그런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게끔 뭔가 일을 합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누가 의원인지 잘 알지도 못하겠어.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막장 드라마죠. 그야말로 어그로를 끄는 일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따위 주장들을 하는 건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당대표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실 분이라면 최소한 개념은 탑재하시고 말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의사 면허가 범죄 수익이라고 하는 신박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께 알려드립니다. 범죄 수익은요. 범죄 행위로서 벌어들인 재산상의 이득을 갖다가 범죄 수익이라고 합니다. 의사 면허가 재산상의 이득입니까? 아직도 뭐라고 왈바왈바할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께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보면요. 범죄 수익에 대해서 규정이 돼 있어요. 네 머릿속에서 범죄 수익이라고 해서 다 범죄 수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법률에 써 있다고. 너 안철수 씨 주변에 검찰 친척 있습니까? 친척 정도라도 검찰이 봐주지 않을 것 같은데? 뭐 검찰 가족이 있습니까? 내 동생이나 형이나 여동생이나 누구 있어요? 없으면 그러면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무리해서 수사를 하지 않아요. 혹은 범죄 수익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레토릭을 통해서 뭘 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일단 법조계에서 코웃음을 치게 되면 그건 레토릭으로 작용도 못해요. 자 범죄 수익이란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에 의해서 생존한 재산. 재산이 뭔지 몰라? 면허가 재산이야? 그리고 그 범죄 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딱 정해져 있잖아. 이 정도는 좀 찾아보고 와야지. 그리고 봐 구체적인 그런 범죄 행위가 열거되어 있어요. 여섯 개의 법률에 의해서. 여기 어디에 해당합니까? 아니 이런 깜도 안 되는 사람이 서울시장. 대성훈 후보에 나온 것도 참 웃긴데. 이제 서울시장 후보에 또 나오신대요. 나오는 건 자기 마음인데 진짜 국민들을 더 이상 좀 부끄럽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내 망상 아니야. 그래놓고서는 축하한 사람도 공범이네. 난 세상에 잠시. 아니 어떻게 축하 자체가 공범이 될 수 있습니까? 축하가 범죄 행위입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범죄라고 하는 게 모신죄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본인이 4개월 동안 119배로 119개로 자기 재산을 뻥튀기 했었던 그 유명한 전환사체권. 그거는 당연히 범죄겠네요. 범죄에 나와있지도 않지만 그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 회사를 통해서 전환사체를 발행해서 형편없는 가격으로 무려 51%나 되는 주식을 더 확보하게 된 그런 행위는 범죄 아닙니까? 당연히 범죄지. 범죄를 본인의 뇌피셜로 규정하지 마세요. 범죄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나와있는 것을 가지고 범죄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범죄 수익이라고 하는 것도 법률에 이렇게 그 수익은 여기 이런 것이 수익이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해석의 여지가 나머지 건 없어요. 면허 이런 것들은 없다고. 그리고 진짜 골 때린 거는 본인이 주장을 하면서도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기사의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조금 더 들여다보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사 국가고시 최종 합격에 대해서 마지막 양심이라도 있다면 조 전 장관이 직접 나서 딸의 의령 행위나 수련의 활동을 막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경심 교수의 범죄가 없었다면 딸의 의전은 입학도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체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의사 면허 자체가 범죄 수익이고 그리고 이 범죄 수익으로 활동을 하게끔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최종심에서 정 교수의 형이 확정된다면 조국 전 장관 딸의 의사 면허는 공정을 파괴하고 대다수 국민을 가죄, 붕어, 괴로 만든 범죄의 수익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의사 면허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딸의 의료 행위가 무자격자 의료 행위로 의료법 위반이 된다고 주장했어요. 이것도 말이 안 돼. 너무 말이 안 돼가지고 그냥 이 뇌뇌명상을 어떻게 하나하나씩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하나 봅시다.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되는 것과 의료법에서 이 면허가 인정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범죄가 달라요. 당신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전혀 모르니까 무식해서 그런 것 같은데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입학을 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어서 그 학위가 취소될 수는 있어. 근데 그 취소된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모든 그 사람의 인생이 부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 학위가 예를 들어 그 전문성이라는 것도 학위 하나만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얻게 돼 있는 그런 다양한 영역의 활동이나 또 거기서부터 얻은 성취들로 얻게 되는 것도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작은 하나의 발판 하나가 거기서 빠진다고 해서 전체가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제한이 돼 있어요. 각기의 면허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일단 지금 현재 대학에 들어갈 때 사용된 인턴 증명서라든가 이런 게 난 그런 게 얼마나 대학에 들어갈 때 작용을 하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그 사람의 입학을 결정짓는 요소가 아니라고 이미 대학들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도 다 그런 부분들이 결정적으로 이 사람을 합격시키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님들이 하셔야 될 일은 지금 여기서 만약에 형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각 영역에서 입학을 하게 된 게 불법이라는 걸 입증해내야 돼요. 그걸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의 모든 성취들을 다 취소시킬 수가 없어. 다 소송하세요. 그것도 따로. 그리고 그런 데서 전부 지금 현재 가짜라고 형이 확정된다고 해도 가짜라고 그 법원에서 주장한 인턴 증명서 등등이 입학을 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라고 얘기가 되면 전부 다 학위나 이런 것들은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정율학권하고 자꾸 비교를 하면서 무슨 어디 소아과 의사협회장도 나가서 말을 만들던데 거기는 애초에 학교에 들어갈 때 말 타고 들어갔잖아. 이 사람아. 그게 결정적이었잖아. 아니 체육 7기생한테서 체육 7기라고 하는 게 결정적이라는 거는 개나 소나 다 알아. 근데 지금 여기 뭐 의대나 뭐 혹은 대학의 뭐 어디예요? 그 조민 씨가 들어왔던 대학에서 지금 그 인턴 증명서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평가들 중에서 크기 일부분인 거야. 아니 이런 걸 알려줘야 되나? 그리고 당신이 말했는데 형이 확정된다면 이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얘기했잖아. 형 확정 안 되면 어떡할래? 그럼 너 여태껏 얘기했던 건 전부 다 뭐가 되는 줄 알아? 명예훼손이 되는 거야. 인신공격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처분을 받을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말은 너무 신박해서 나 이해할 수가 없는데 자 먼저 면허가 나왔어. 면허가 나와서 면허에 따라서 의료 행위를 했어. 그런데 그게 사후에 그 사람이 면허 치등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없어진다고 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이 무자격자의 의료 행위가 되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이런 건 이해를 하겠어. 의사 면허증 자체를 위조를 했어. 그래서 위조를 했는데 무자격자의 의료 행위로 나중에 인정이 될 수가 있지. 그거는. 그런데 이거는 면허가 합법적인 상황 속에서 다 나온 거야. 나왔고 그 이후의 행위로 그것도 인정이 된 거야. 그러면 그 이전에 했던 행위들 전체를 다 무자격자의 의료 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아무튼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면서 안철수는 어그로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그 어그로짓이 어떤 종말을 낳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의사 면허 갖고 최소한 서민 같은 경우는 서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정도 상식은 탑재하고 있는 거야. 같은 서울대를 나왔는데 이렇게 달라 수준이. 왜 그럴까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보세요. 서민 같은 경우는 어제 얘기를 했지만 이제 의사가 돼서 의료 행위를 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조민이라고 하는 의사를 피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민은. 그래도 걔는 법이라고 하는 걸 좀 아는 거야. 체계를 좀 아는 거야. 그런데 안철수는 그 수준도 못 돼. 그런데 서울시장 후보래요. 도대체 이 지경입니다. 이 지경입니다. 다섯 감사합니다.